손해보험사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해 희망 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만 45세 이상 근속년수 10년 이상 직원과 근속년수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시행합니다. 메리츠화제도 9년 만인 지난달 희망 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손보사가 희망 퇴직을 이어가는 이유는 인력 정체가 은행권과 비교해 심해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희망 퇴직은 비용을 줄이기 위험이 아니라 조직의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